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맡기다가 40V 임팩트 드라이버 TD-003G를 출시를 할 때만 해도 맡기다가 이제 20V 라인은 버리는구나. 힙으로 밀고 나가려고 40V로 출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근데 40V 임팩트 드라이버 리뷰를 하지 않았죠. 왜냐면 힘 센 건 맞아요. 배터리 오래가는 것도 맞아. 근데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맡기다에서 다들 힘을 바라고 힘 위주로 제품을 출시를 할 때 원기욕을 모으고 있다가 디테일을 빵 터트려버린 그런 느낌이랄까. 경량화되고 작아지고 디테일 살리고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많은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능들까지 직관적으로 바꾼 후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맡기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BTD-173 20V 임팩트 드라이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 제품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스펙값과 비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토크 180Nm. 무브와 회전수 4단계로 작동을 하거든요. 일단 가장 빠를 때 3600rpm, 2단계 3200rpm, 3단계 2100rpm, 4단계 1100rpm으로 회전을 하고요. 분당 타격수 3800bpm, 3600bpm, 2600bpm, 1100bpm. 그리고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디올트와 웍스. 인기가 많은 기종과 현재 가장 힘이 센 웍스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힘적으로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최대 토크서가 조금 낮은 반면에 디올트가 3250rpm이잖아요. 3600rpm으로 rpm을 올리면서 비비게 된, rpm의 중접력으로 접근을 하면서 디올트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에요. 첫 번째, 가벼워졌습니다. 이 제품이 860g밖에 나가지가 않거든요.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요즘에 출시하는 힘 좋은 12V나 14.4V 임팩트 드라이버의 무게가 이 정도 됩니다. 배트를 끼우고 보통 1kg쯤 하니까요. 단 예를 들어보자면 웍스가 1kg가 넘어갑니다. 베어툴 기준.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미친 트리거의 반응 속도. 임팩트 드라이버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트리거 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먼저 웍스. 웍스 트리거 반응 속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진 편이거든요. 천천히 당길 때는 바로 풀 RPM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빠르게 당겼을 때는 조금 늦게. 딱 이 느낌. 이 느낌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디월트. 디월트. 디월트 트리거 반응은 굉장히 빠른 걸로 유명합니다. 일단 풀 트리거일 때 속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맥시멈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당겼을 때. 아우, 이 느낌이에요. 제가 방금 아우, 이 느낌이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맡기다와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맡기다.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맡기다가 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아까 비교리뷰에서 디월트를 얘가 이겼잖아. 왕 하는 디월트보다 힘은 센데 소리는 조용하다는 얘기니까. 자, 빠르게. 트리거가 일단 반응 속도는 정말 빠르거든요. 근데 트리거가 히퍼러워요.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으로 당겨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디월트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뻑뻑하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니까 비교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뻑뻑한 편에 속합니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짧게 끊고 바로 세 번째, 와블링이 적어요. 맡기다가 더블 볼 베어링을 채택을 했거든요. 원래는 한 그릇 잡아주는 거 두 그릇 잡으니까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저는 와블링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돌지 않을까 아니에요. 적당히 잘 도는데 조금 덜 돌거든요. 그러면 장점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철판에 긴 피스를 받을 시작점에 타고들지 않았을 때 와블이 심하면 이렇게 돌다가 피스가 탱하고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맡기다는 그런 일이 적습니다. 왜냐면 와블이 적기 때문에 중심축을 잘 잡고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더 작고 슬림해진 헤드와 각도. 이 두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기다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부터 헤드가 굉장히 슬림해졌거든요. 172도 굉장히 슬림한 편에 속하는 헤드였습니다. 근데 173이 더 편의에 맞게 슬림화가 됐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드릴로 작업을 할 때 얘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뭐 협소 공간에 걸리지 않는다. 뭐 바닥으로 이렇게 놓고 했을 때 그렇죠. 걸리지 않는다인데 측면일 때는 얘네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172와 173의 헤드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172는 측면은 뭉툭했어요. 근데 173은 측면도 슬림해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측면 작업을 할 때 측면에서 바닥 쪽의 모서리에 피스를 박을 때 각도를 최저한으로 주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작업 시에 비트와 헤드의 각도가 10.5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각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씩 어이없는 부분이 발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작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 배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바짝 붙여서 작업을 할 때 배터리가 간섭이 돼가지고 비트를 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각도가 조금 꺾여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173 보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배터리가 뒤로 갔죠. 얘가 이렇게 헤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장점 때문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와 간섭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겠죠. 다섯 번째 장점 퀵 버튼 와 이 부분 써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편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다른 제품들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웍스로 예를 든다. 내가 작업을 하려고 웽웽 당겼는데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얘가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1, 2단계로 바꿔서 해보고 3단계로 바꿔서 해보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퀵 버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빠르네? 그러면은 이렇게 빠르네? 이렇게 빠르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써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거 진짜 편합니다. 이거 없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장점 패널의 후면으로의 이동 다른 제품들과 아니다. 이거는 그냥 맡기다하고 비교해도 돼요. 왜냐하면 맡기다도 원래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물론 지금까지 다 그랬으니까 안 불편하다고 느껴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작동을 시키고 사실 작업을 하고 해야 됐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근데 173으로 넘어오면서 패널이 뒤로 넘어옵니다. 패널이 뒷면으로 넘어왔잖아요. 와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속도 조절은 내가 퀵 버튼으로 조절을 하면서 쓸 수가 있지만 다른 기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면 패널의 이동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잔령과 뒷면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후면 이동이 얼마나 편하게 됐습니까? 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소개를 해드릴 일곱 번째는 한 방에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시너지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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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 퀵 버튼과 조작 패널의 콜라보 자 말씀드렸죠? 한 번 누르면 단계가 1단계씩 바뀝니다. 근데 내가 긴 피스를 박다가 갑자기 짧은 피스를 박아 그 두 개를 연달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버튼을 이렇게 세 번씩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 앞쪽의 퀵 버튼과 뒤쪽의 속도 조절 부분을 같이 누르게 되잖아요. 꾹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 했죠? 내가 1단계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단계죠? 다음에 내가 만약에 4단계로 썼어요. 그러면 4단계로 쓰다가 퀵 버튼을 누르잖아요? 회귀합니다. 한 번 더 누르잖아요? 4단계로 가요. 한 번 더 누르잖아요? 1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동작을 기억을 하고 전 단계와 콜라보로 계속해서 변경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해제를 하고 싶다?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1, 2, 3, 4단계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왜 마지막인지는 조금 있다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자가 없는 전면 원형 라이트. 보통 우리가 앞에다가 비트를 끼웠다. 빵, 쐈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일자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아래쪽에 라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위쪽에 그림자가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마케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없죠. 다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 십자모형의 그림자 말고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면에 원형 빡! 비춰주는 원형 라이트로 채택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 밝다? 그러면은 드라미 낮추면 됩니다. 후면 패널의 이 속도 조절 버튼이 꾹 누르게 되면 라이트의 밝기를 조절을 같이 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꾹 누르게 되면 도레미 도레미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었다? 놓으면 돼. 이렇게 어둡게도 쓸 수가 있고 너무 어둡다? 놓으면 됩니다. 가장 밝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야, 굉장히 짧게 짧게 찍고만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촬영 기준 2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죠. 맞아요. 기능들. 후면에 푸른 부분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기능들에 대한 설명과 A버튼이 그 버튼입니다.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1단계로 표시가 되죠. 1단계는 목재. 긴 나사로 조일 때 처음에는 나사가 저속으로 회전을 하다가 임팩트를 시작을 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최고 속도까지 증가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풀린 방지 기능. 무슨 말이냐면 볼트를 뺄 때 볼트가 쫙 풀리면서 이제 무부하로 전환이 됐을 때 다 빠졌을 때 멈추는 기능이에요. 추락하지 말라고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라는 거죠. 3단계는 T1 기능. 얇은 금속판 직결 나사를 박을 때 나사가 과도하게 조여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속으로 회전을 하다가 나사를 박으면 임팩트가 빵 터지잖아요. 그때 자동으로 정지하는 짧은 피스를 얇은 철판에 박을 때 빠른 조작과 깔끔한 마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T2 두꺼운 금속판에 직결 나사를 박을 때 나사가 부러지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뚫기 시작을 하다가 임팩트가 시작을 하면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속 빠르게 회전하면 모제가 두꺼울 때 피스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맞게 돼서 새롭게 출시한 기능이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을 건데 제가 앞전도 그 앞전도 그 앞전도 그 앞전도 옛날부터 소개를 하던 기능이라서 빠르게 찝고 넘어가 봤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8가지의 임팩트 있는 디테일 말고도 따단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지금 가위 있으면 끊어버리고 싶은데 얘네가 스트랩 줄을 고정을 해놨어요. 이거 내가 못 빼는 건가 안 빠지거든요. 이거를 고정을 해놔서 얘네가 배터리를 가려. 그리고 바닥에 놨을 때 자꾸 줄이 바닥에 자꾸 이렇게 낑겨요. 그래서 껐다 껐다 거리거든요. 이거 가위로 자를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스트랩은 내가 고정할 수 있게 해놨으면 참 좋았겠다. 마지막 단점 금액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3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에요. 베어 둘 기준입니다. 하지만 나는 맡기다를 좋아한다. 맡기다 권고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맡기다의 옛날부터의 기술력과 지금까지 쌓아놨던 불편함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서 여기다 갖다 박아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정말 까고 싶어서 얘기하면 힘이 조금 모자라네 그런 느낌밖에 깔 게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맡기다의 DTD173 모델 베어 툴 한 대를 나눔 이베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베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쿠키 사실 디테일이 13개까지 있었거든요. 5개는 뺐어요. 괜히 과하게 얘기하는 걸까 봐. 진짜 잘 만든 제품이면 확실합니다. 금액만 조금만 싸졌으면